땅속의 잔치 땅속의 잔치 땅속의 잔치 땅속의 잔치 넌 저 흘러 바다 근데 땅속의 잔치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? 땅속의 잔치 계속 있는 게 없어야 돼 계속 물이 없어야 돼 계속 물이 없어야 돼 우리 땅속의 잔치 야, 천국의 전지 천국을 마취할 때 힘들었어? 응 왜 힘들었어? 1번 거리를 내고 제가 왜 힘들었어?